나는 우연히 그곳의 말단 섬으로 일하며 그들의 잘못된 흐름에 이끌리다 결국 공직을 잃고 말았다. 참으로 형편없는 정부, 형편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그냥 하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주무관이라 그러면 국무총리실, 청와대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그런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 가장 말단이니까요.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 보고서를 쓰는 거고 가서 식당을 예약하라고 하면 식당을 예약하기도 하고 저기 가서 결제하고 돈 계산하고 그러면 돈 계산하기도 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당시에 했던 일들이 정부 조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몸통입니다. 이 사찰을 왜 했는지가 결국에는 VIP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 총리실 직원들이 뜬금없이 나서서 어떤 민간인을 조사한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그 목적의 정점에는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의 정점에 지금 VIP가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이 사건 증거인멸과 그 이후에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마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들었고 이 모든 이 사건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리하고 VIP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것만 해도 VIP가 이 사건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한 후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마지막이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한다. 나는 결코 MB 정부의 사악한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의 범죄자들과 공범이 아니다. 제가 그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한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때까지도 계속 그 사람들의 지시만 따른 거예요. 제가 재판 1심이 끝날 때까지도. 그러면서 그 1심이 끝나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이대로는 얘기 안 하고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그런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겠죠. 지금 어딘가에서 무슨 다른 직장을 그 사람들이 마련해주는 것을 수용해서 대충 살아가겠지만 그 마음속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윗사람의 전화라도 상식적인 정도를 벗어난 경우라면 그냥 무시할 줄 아는 그런 공무원이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저는 장진수 주무관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 주무관이 정말 제대로 대접받고 평가를 받고 정말 물질적인 어떤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회는 전혀 온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뜻을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신다는 게 과연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반문을 해볼 정도로 참 놀라웠고 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므로서 경각심도 가지고 그래야지 권력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